기준금리를 3%에서 3.25%로 지금 전적으로 가계부채 이슈입니다. 이자도 다까지 있네요. 이자만 한 250만 원씩. 집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뭔가 숙제를 안 한 느낌. 자산시장에 쉽게 말하자면 밀물이 왔던 거예요. 지난 한 8년 동안. 근데 이제 그게 밀물이 솔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빠르게. 올해 서른다섯에 김상우 씨. 그는 요즘 다 들어가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입니다. 집을 매물로 내놓은 지 벌써 석 달. 매매도 전세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전세의 수요장은 아예 없어요? 역전생한테 일어났잖아. 혼자 못 찾아야 또. 눈쾌 된다는 얘기하는데 그게 역전생한테 일어났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전생이 많아요. 아예 없어요? 오늘 통도 없어요. 지금 지금 있는 거예요.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내리는 거예요? 매매도? 매매도 전세도. 그저 손해보면 안 되잖아, 또. 아니, 괜찮아요. 네? 대출이자 안 하는 게 지금 벗은 거고 있어. 이 입을 너무 높아서요. 이걸 상승을 17,500원. 그저 할인 없으니까. 그저 비어있을 게 됐고. 저희도 비어있는데. 아, 전화 보고 해주시죠. 저, 법상에 드릴 수도 있었는데. 조급한 마음에 틈만 나면 부동산을 찾는 김 씨. 이미 반경 5km 내 수십여 곳의 중개소에는 모조리 내놓은 상태입니다. 반굴로 오시는 분들이 찬양 부동산도 있고. 네. 고맙습니다. 혹시 여기 우체 가보셨나요? 아니, 내놔 보세요. 저희한테 안 하셔도 돼요. 빨리 내놔요. 입 내시면 여러분들이 내놔요. 빨리 가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집은 지난 7월 경매로 매입한 빌라. 여기예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앞에 있는 바로. 사실 지금까지 안 나갈 줄은 저는 몰랐어요. 사실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신축에 1일 1주차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고. 또 앞에 초등학교까지 건너편에 있는데. 신혼부들은 더 올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이 사실 많이 살기도 하죠. 투자용으로 생각한 집. 애당초 계획은 경매로 낙찰받은 후 깨끗이 수리를 하고 가격을 올려 되팔 생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꺼운 이중창. 신혼부부는 물론 아이를 키우는 가정까지 빌라를 찾는 수요는 차고 넘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 똑같은 물건이 1억 9천 5백에까지 나갔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을 못 나가도 제가 1억 8천에 내보낼 수 있겠구나. 오늘 부동산을 쭉 도셨는데 결국 여기는 얼마에 지금 내놓으신 거예요? 오늘 가서 1억 5천에 내놨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건 다달이 나가는 대출 이자 때문에. 경매에서 1억 6천 7백여만 원의 빌라를 낙찰받았는데 천여만 원을 빼놓은 모두 대출입니다. 변동금리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금을 갚지 않는데도 이자만 지금 120만 원씩 나갑니다. 이자만 120만 원. 안 팔고 계속 갚고 있으면 그 이자 내다가 제가 지쳐서 진짜 신용불량자 될 수도 있겠구나 해서.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란 겁니다. 빌라를 포함해 빚으로 마련한 집이 모두 4채. 첫 번째는 인천의 논현동에 하나 한 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천안 두종동에 한 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제천의 마지막 네 번째는 인천의 갈산동에 이렇게 해서 4채 총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주택자가 되려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2017년 말 결혼 7년 만에 첫 집을 장만했습니다. 집값의 반 이상이 빚이었지만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였... 초부터였던 것 같아요. 가만히 그냥 있는데 갑자기 1억, 1억 이렇게 오르더니 7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3억 8천에 산 집이... 그때 분위기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국 집값은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 불장이 펼쳐진 지난 몇 년... 사람들은 빚을 내 집을 샀습니다. 아파트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김 씨는 마침내 자신에게도 기회가 찾아온 것이라 믿고 친구와 투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책을 보면 규제 지역 하나 하고 비규제 지역 하나 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부동산에는 또 사람들이 많고 어제 받던 물건이 오늘 다 나갔다 이렇게 하시니까 아... 빨리 해야겠다. 여기 또 기회... 여기가 또 기회인가 보다. 작년 말부터 올 7월까지 1년도 안 되는 기간 친구와 공동 투자로 지방 아파트 2채와 빌라 1채를 샀습니다. 집 3채를 사는데 든 돈은 모두 합쳐 6억 3천 5백여만 원 집값의 대부분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과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본인 돈은 빌라를 살 때 보탠 1,200만 원뿐 인생을 갈아탈 기회라 생각했던 부동산 광풍은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며 막이 내리고 거품이 꺼지면서 날아온 청구서는 가혹했습니다. 기존 아파트 대출 원리금 125만 원에 투자형으로 산 아파트 2채와 빌라의 대출 이자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집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매달 갚아야 하는 돈만 350여만 원에 달합니다. 그가 한 달에 버는 돈의 7,80%입니다. 요새 어때? 이자 나가는 거 괜찮아?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담당 안 되지 진짜? 아... 언제까지 올라갈려나... 진짜 방망하가... 습하다... 휴... 와이프도 걱정 많지... 어우... 진짜... 무슨 말을 하기가 미안해? 벌려놓은 건 많고... 나가서 자기도 벌어보겠다고 직장 알아보니까... 단돈 얼마라도 벌기 위해 김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습니다. 바쁜 거예요. 만나지 못하니 얼굴 못 봐서 지금 뭐하고 지내냐 물어보니까 계속 알바를 하러 다닌다고 잠도 보니까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계속 주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가게 와서 이래라. 나도 바쁘게 지금 부를게. 그래서 연락돼서 차에 저희 가게 되느냐 좀 편하고...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내년 6월이면 임대 계약이 끝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천안의 아파트. 전세 3억 원과 신용 대출을 끼고 3억 7천만 원에 구입한 아파트는 지난 10월 같은 평형대가 2억 9천 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3억을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제 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도 안 들어옵니다. 그걸 진짜 못 맞추게 된다면 정말 앞길이 막막합니다. 부자 아빠가 될 거라 믿었던 기회는 터치되어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친구랑 얘기했던 게 우스갯소리로 버스 지나갔는데 택시 타고 쫓아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였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부동산 심리가 금방 꺼지진 않겠지.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걸 제가 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이 다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죠. 지금 보신 김상우 씨 사례처럼 요즘 대출이자 걱정에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출 금리는 끝없이 오르고 아파트 값은 10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집이 아니라 짐이 돼버린 아파트. 요즘 빚 없고 집 없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는 자조적인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인데요. 작년 여름만 해도 0%대였던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2일 오늘 현재 3.25%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가 된 건데요. 1년 3개월 새 늘어난 이자만 약 36조 3천억 원. 가계 대출자 한 명당 연간 이자도 평균 180만 원가량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이자를 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부동산 대세 상승장이 본격화된 2020년 초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를 장만한 결혼 4년 차 이재현 씨 6억 5천 5백만 원에 산 집은 6억 원이 넘게 올라 지난해 가을 최고가 12억 8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사실은 운이 좋았지만 참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사실 제가 들어가서 살면서 이자를 내다 보니까 잘한 건지 싶긴 하더라고요. 신용대출 1억 원과 전세 5억 원을 끼고 산 집. 올 2월 전세 보증금을 빼주느라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매달 원리금 상환으로만 330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 달이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금액도 아니고 300만 원씩 매달 문자가 오니까 원래 한 달에 1,200 정도 우리가 좀 아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이제 150, 250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대출 금리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처음 빌릴 때 3%대였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5%대를 넘어섰습니다. 11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이미 8%에 육박합니다. 8%대가 되는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무려 14년 만입니다. 이제 6억에 대해서 0.08% 이자를 하면 연 4,800이고요. 여기에 원금을 같이 상환을 해야 되니까 원금이 70만 원씩 12개월이면 840만 원에 4,800만 원을 더하면 5,640만 원이니까 한 달에 470만 원이면 이러면 좀 고민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한 달에 지금 470만 원 470만 원을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숫자를 보니까 다르네요. 무서워. 무서워. 5,6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되지? 10%까지도 얘기가 막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겠죠. 팔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20일 전세를 줘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아마 안 팔리지 않을까요? 그 정도 금지까지 되면 팔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지 않을까. 미친 아파트값을 지나니 거센 고금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속도로 빨리 가파르게 기준금리가 올랐습니다. 금리가 높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금리가 낮은 시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왔었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사실상 없었던 거죠. 저도 마켓을 한 17년 정도 봤었는데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거는 사실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사 타이틀만 보셔도 지난 7월 달에 기준금리 0.5% 빅스텝이라는 얘기를 하죠. 빅스텝 인상을 할 때 사상 최초로 빅스텝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상 최초로 4차례 5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금리 인상에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더 두려운 건 끝이 어디일까 라는 생각들을 이게 현재는 감이 오질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 인상이 단행됐었을 때 느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 미국은 물가 잡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연준은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며 불과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제로에서 4%대로 급속히 올렸습니다. 이번 달에 또 금리 인상을 앞둔 미국 연준 내에서는 최소 5% 많게는 7%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는 지금도 꽤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야죠. 항상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해요. 지금 우리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4% 주고 5% 주는 이런 예금 금리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그쪽으로 다 몰리지 않습니까. 주식 안 사요.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높으면 우리 채권 안 사죠. 미국 채권 사죠. 우리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우리 돈 가치가 많이 떨어져 버려요. 즉, 한율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율이 급등하다 보면 우리 물가도 또 같이 오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뒤따서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이 기준 금리를 올리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명 IT 기업들이 몰려 있어 미국 내 부동산 불폐 지역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 샤너제이 지역은 전년 대비 17.6% 하락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11월을 정점으로 11% 떨어졌고 스웨덴은 전년 대비 10% 캐나다 토론토는 17% 하락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하락세가 컸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각국이 기준금리를 바다로 딱 붙였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돈의 홍수가 밀려온 거고 일찍이 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큰 밀물이 들어와서 모든 자산을 뛰어올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밀물이 썰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빠르게.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시장이 안정됐더라면 시장에 뛰어대지 않았을 사람들 전세를 월차로 남아있을 사람들 조차도 집을 매수하려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영끌러고 페넥바잉이죠. 30대 직장인 최민재 씨도 그중 한 명. 집값이 꼭지를 찍었던 지난해 여름 영혼까지 끌어모아 서울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거만 해서 먹어요. 김치는 엄마가 섞어줬어요. 그런데 술도 부모님이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원래 낮에 아빠가 왔다 갔는데 아빠가 아까 냉장고에 소주랑 맥주 넣어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웃었어요. 제 돈으로는 안 사요. 술도 안 사요? 본인 돈으로? 회식 때 먹는 걸로 참자 이러고 있어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긴축 재정 6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이 3억 7천 5백만 원. 집값의 절반 이상이 빚입니다. 소득의 절반도 원리금 상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대출마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대출이 없으면 집을 못 샀고 대출 덕분에 집을 산 거니까 그때는 제가 소득은 소득이 별로 많지 않아서 신용대출을 못 받았었거든요. 만약에 4억이나 5억을 대출해줬으면 전 그걸 받았을 거예요. 지금도 후회하는 게 그때 제가 주식으로 날려먹은 5천만 원? 이런 게 있었더라면 평수도 더 한 두세 평이라도 넓은 데를 했을 것이고 아니면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더 남쪽에 있는 동네를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녀가 털을 잡은 곳은 노원구.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지은지 30년도 넘은 아파트였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서울에 집을 못 살 것만 같았습니다. 한 번 더 수리 떼지 않아서 집에 있는 모든 문짝과 샷시가 다 썩어있었어요. 바닥도 기울어져 있는 채로 살고 엄청 낡고 진짜 썩은 집이었는데 앉은 자리에서 3천만 원을 바로 올리시더라고요. 거기에 경쟁자가 엄청 붙어가지고 제가 선택을 받아요.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른바 이른바 매도인이 갑이었던 시기. 갈대를 정하지 못한 집주인 가족에게 두 주간의 무상 거주까지 허용하며 간신히 집을 계약했습니다. 30년 묵은 집을 뜯어 고치느라 인테리어 비용 2,600만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 분위기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매매가 사실 몇 건 없었는데 최근 실거래가가 5억이었더라고요. 5억? 네. 작년에 이거 5천에 사셨는데 네.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노원 같은 데는 재건축 이슈가 진짜 많았고 제가 산 때도 안전진단 그걸 통과해가지고 재건축이 된다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재건축만 되면 돈을 번다 이런 분위기가 정말 많았고 근데 제가 집 사고 나서 한 3개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싹 바뀌는 거예요. 그녀가 활동하는 재테크 대화방에서도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 생에 망했다. 너무 힘들다. 애기 이름 대고 아 누구야 미안해 기존 전세가에서 엄청 깎아서 그냥 우선 전세해서 대출 끄고 우리가 한 번은 대출 없이 6억 집이었는데 결혼하려고 보니까 5억이 되고 4억이 되고 전국 아파트 값이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난해 노원구의 상승세도 가팔랐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4천 건에 육박하는 거래가 이뤄졌는데 절반가량이 민지 씨와 같은 2, 30대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아마 6억 내가 지역에 6억 4천 정도 얼마주고 샀었을 거야. 이거 4천 이거 5천인가? 순수한 용자면 5억 5천이야. 7%만 되면 7,530 7,530 3,802 이자는 나가야 돼. 8%만 이 사람이 5억 육자 받을 때 1년에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야 돼요. 그럼 이 사람 이자를 다 빠지는 거야 자기 연봉 4천만 원 잡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사냐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뿐이 아니라 우리 여기 사는 다 손님들이 보통 1년에 한 3,500 선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반이 집값과 이자로 나간다면 애들하고 요새 자꾸 몇 다시 염체 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제까지 없었거든요. 올 가을부터 생겨나고 버티고 버티다 저렇게 나중에 계속 안 되면 이제 마이너스 나는 거 이제 신용불량제 되는 거 민지 씨가 산 아파트는 집값 폭등기였던 지난 2년간 노원구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단지. 빚을 내 집을 산 2030들의 상황은 어떨까. 빚의 수첩은 전체 3,481세대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국토부에 제출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입수해 이들의 거래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2년 동안 집값은 평균 1억 5천만 원 가량 올랐습니다. 모두 355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233건이 2,30대 거래입니다. 열해 7은 집을 사면서 금융권 대출을 받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추가로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자본이 집값의 10%에도 못 미치는 집도 14가구나 됐는데요. 지난해 2월 5억 9천만 원의 집을 산 30대는 자기 돈 900만 원을 빼고는 모두 빚이었습니다. 저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경제 주체에 기대가 생기게 되면 이때에는 큰 금액을 대출을 받아서 무언가 경제적 행위를 하는 데 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빚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영걸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빠른 금리 상승이 나타났었을 때 그 리스크를 오롯이 안고 가게 되겠죠. 그러면 금리가 얼마나 더 올라가게 될지 그리고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까지 자산가격이 떨어지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이 불확실성 속에서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겠죠. 주담대 신규 같은 경우에 지금 5%, 6%가 허다해요. 이자가 2배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버블이 터지는 건 6억에서 15억 사이가 엄청나게 터질 거예요. 특히 이제 영끄랜 친구들 자산 다 나뉘일 수 있거든요. 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지금 시나리오 나와야 돼요. 작년에 36이었는데 집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뭔가 숙제를 안 한 느낌이었고 뭔가 사회생활의 성적표를 집 한 채로 받는 느낌이 있었고 여기에 전세 사는 애가 있어요. 월세 사는 애들이 있어요. 작년까지는 전세, 월세 사는 애들이 되게 위축됐으면 지금은 걔네가 위너고 집단 저 같은 사람은 다 보고 집 한채가 사회생활의 성적표 같았다는 최민지 씨의 말처럼 가만히 있으면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뒤처진다는 불안감에 많은 이들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1%대 저금리는 패닉바잉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저희 PD쇼에서 성인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같은 집과 관련된 빚이 있다고 답을 했고 3명 가운데 1명은 월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빚이 생긴 시점입니다. 빚이 있다고 한 사람들의 34.8%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빚이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빚 없이 살았던 이들도 셋 중 하나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자산 가격이 폭등하자 빚 내서 집 사는 행렬에 뛰어든 겁니다. 이 기간 한국의 가계 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2년간 GTX 호재로 집값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동탄신도시. 10년 전 3억 원대에 분양된 이 아파트는 집값 폭등기가 시작되던 2019년 말 약 8억 4천여만 원으로 올랐고 지난해 여름 1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는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 단지의 부채 실태를 조사하던 중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선 집값이 폭등했던 주택 보유자들이 추가로 주택 담보대출을 내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 대출의 질도 안 좋습니다.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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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이 집값이 오르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경향이 훨씬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빚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올 3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1870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8% 전 국민이 1년 동안 번 돈을 모두 쏟아 부어도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거품은 빠르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나라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잖아요. 이 전세보전금이라는 것은 결국 집중인이 세입자들한테 이제 내줘야 될 것입니다. 부동산 폭등기에 추가 대출을 받은 세대 중 실거주가 아닌 집을 살펴봤습니다. 대출금에 전세보증금까지 합한 금액은 한때 14억 원이 넘었던 집값이 8, 9억 원대로 떨어지면서 이미 집값을 불쩍 뛰어넘었습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마이너스 아파트입니다. 전세보전금 총규모가 88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전세보전금이 들어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구해보면 125%, 130% 이렇게 넘어버립니다. 이건 압도적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한국의 가계부채는 실제 통계상으로 나오는 것보다도 훨씬 많다. 부산에서 버스기사로 일하는 박민준 씨도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출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자가 91만 6천원부터 내려가는 방식 원금이 11만 4천원도 올라가는 방식. 2억을 대출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5점을 잡았을 때. 2년 전 전세를 끼고 37평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집을 넓힐 계획이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는 건 내년 8월. 이분도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새 아파트 중공대기까지 살아야 된 데가 살고 싶어야 되니까 저희한테 팔 때 조건이 전세에 끼고 매매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파셨거든요. 매도인의 사정으로 집값의 상당 부분을 전세보증금으로 메꿀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당장에 빚을 내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집 구매하고 조금 기회였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이네요. 코로나 터지고 그다음이었으니까 가을에 그냥 버스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하루 만에 등기를 3채, 5채, 좀 많이 하시는 분이 10채. 새 아파트는 어느 정도쯤 이해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신축이니까. 그런데. 진짜 막 탑도 없는 구축 아파트 25년, 30년. 그러니까 40년 다 돼가는 쓰러져가는 아파트 그런 것까지. 그냥 속된 말로 미쳐나갈 테니까 가격이. 이웃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가 먼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사가 떴어요. 오션뷰가 1억도 안 돼. 삭슬이 이런 식으로 제목을 띄워가지고. 그런데 그 기사가 뜨고 난 다음에 하루에 전화 50통. 거의 50통 이상. 아니 전화가 넘어와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막. 그때 엄청 거리가 많이 됐어요. 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집을 보고. 네. 아주 많이 드네. 한 번 생각해. 다른 집 안 보고. 서로 오면. 어떤 사람들은 집 안 보고 사요. 서울 사람들은 금액만 싼 거. 계약금만 그냥 보내오고. 전세 안 보고 그냥 사고. 25년 된 낡은 아파트 단지에 갑자기 몰려든 투기 재력. 기사가 뜬 달에는 무려 155건이나 거래가 됐습니다. 대부분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산 갭투기였습니다. 공시가 1억 원 미만의 아파트. 바다 전망에 집이 여러 채여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공시가 1억 원 미만의 아파트. 지난 3년간 부산시 통틀어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입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도 전셋값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전셋값이 뛰자 갭투기는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갑자기 막 때려버려가지고 이게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팔아요. 등기 치자마자 바로 한 1억 정도 9천 8천 이렇게 막 사서. 바로 되돌아서서 한 3, 4천씩 더 얹어서 팔았어요. 안전자리에서 많게는 4천 5천 가까이 남겨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전국을 다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속된 말이에요. 밤통이랬어요. 밤통? 네. 3년간의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2,960세대 가운데 거래된 곳만 723세대. 네 집 가운데 한 집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집주인이 두 번 이상 바뀐 집도 73세대에 달했는데요. 그중 절반에 가까운 31세대는 집을 산 지 채 6개월이 되지 않아 다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중엔 한 달 사이 무려 3번이나 손받김이 된 집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초 1억 4,200만 원에 거래된 집은 열흘 만에 400만 원이 올랐고 18일 뒤 800만 원이 더 오른 가격으로 거래됐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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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 아, 아. 전국에서 몰려들었던 투기 세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집값과 전셋값은 동반 하락 중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밀물이 들어왔던 지난 3년.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한 150만 명 중 38만여 명이 전세를 끼고 집을 샀고 전세를 끼고 산 사람 셋 중 하나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자금이 집값의 80% 이상이 되는 경우를 갭 투자자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깡통전세 고위험군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더 하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착륙될 수 있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현재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60에서 80을 차지하는 경우도 잠재적인 위험군으로 볼 수 있고 이 구간에 해당되는 주택 수가 11만 채가 되니까 합치면 대체로 한 23만 채가 지금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5억의 갭 투자를 샀어요.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5억의 전세금이 6억으로 올라요. 그럼 1억이 생기잖아요. 집주인이. 그런데 1억을 은행에 넣어놓지 않아요. 은행에 1억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어떤 집을 사면 2억짜리 사요. 그런데 2억짜리 집은 여기 전세가 1억이잖아요. 전세 비율 50%니까. 그런데 1억을 여기 전세금을 받아서 이걸 사요. 그럼 이 집은 전세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100%입니다. 이거는 전세가격이 조금만 빠져도 리스크고 집값이 조금만 빠져도 무조건 깡통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전세 투자, 갭 투자가 굉장히 리스크한 거예요. 위험 신호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의 사고 건수와 금액은 이미 작년 한 해치를 불쩍 넘었습니다.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는 모든 자산가격이 본질가치로 돌아오든지 그 밑으로 떨어져요. 본질가치가 제일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일부 코인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주시장 붕괴되고 있고요. 삼천삼백이 넘었던 코스피가 최근에 215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측값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에 비해서 물가에 비해서 그렇지만 한 삼십 퍼센트, 사십 퍼센트 가대평가대. 주식이라는 거는 웬만한 종목은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있어요. 손실을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동산은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팔고 싶을 때도 팔지 못하죠. 오히려 주가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들인 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버텼을 때 다시 올라와줄 수 있는지도 되게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이 자산을 비우고 갈지에 대해서 한번 냉정한 검토를 해보는 게 저는 첫 번째 포인트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이클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빚으로 장만한 집 내체로 속이 타들어가던 김상우 씨. 김 씨는 며칠 전 가격을 크게 낮춰 빌라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급한 불은 일단 껐지만 내년이면 돌려줘야 하는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얼마 전부터 새벽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덜 쓰고 덜 먹고 덜 자며 하루하루 버티는 것뿐. 남들처럼 놀이동산도 한번 못 가주고 주말에 그 흔한 키즈카페도 못 데리고 가주니까 뛰어놀고 밥 먹고 그냥 그런 흔한 모습은 와이프가 사진으로만 사진으로 보내주니까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는 2023년 가늠하기도 힘든 공포의 시간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쟁률 4.7대 1 올 연말 분양시장 최대의 흥행 기대주였던 둔촌 주공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청약 성적표입니다. 올 한해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성적인데요. 거래 절벽을 넘어 거래가 멸종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분양시장은 물론 부동산 금융시장에도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빚으로 집을 산 이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공포스러운 한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거품 붕괴 2부작을 통해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언제까지 오를 것 같았던 부동산 폭등기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거품이 꺼지고 이제는 한국 경제 전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가격 급락을 막으려 합니다. 잠시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풀려버린 규제가 몇 년 뒤에 새로운 거품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제1원칙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널뛰는 부동산 가격으로 온 국민이 상처받거나 의욕을 잃는 세상은 분명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